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깨달을 바를 깨닫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성금요예배에 초대를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들여온 성금요예배를 떠올려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성금요예배를 들을 때 분위기상 슬퍼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얼마나 슬퍼하면 되지? 이런 예배 내내 분위기만 살피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2004년에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온 이후로는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배 때 종종 보여주던 주님이 받으시던 그 영화 장면 고난받으시는 영화 장면 그것을 보면서 제 경우는 마치 강요된 죄책감을 헤매다가 예배가 끝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메이킹 필름을 보게 되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 영상에서 제가 고난 주간마다 새기고 싶은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는 폭력에 관한 영화입니다. 라는 인터뷰였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생각하자니 폭력 때문이었다라는 것에 동의가 되더란 말입니다. 순환의 날 주님 몸에 가해진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종교성과 폭력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주님은 결국 죽음의 일이기까지 고난당한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식처럼 들어온 이야기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말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 주님은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나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그러한 나들로 이루어진 구조 아래 눌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메시지 다시 말하면 말씀이 되신 분이시죠. 우리가 성금요예배 때마다 묵상해야 할 것은 주님의 순환 장면 그 자체가 아니라 실은 순환의 이유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고난 장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시작하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의 대립이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제국신학은 신의 아들 황제를 섬기는 황제를 중심으로 세상이 조용하고 질서가 잡힐 때 평화가 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힘을 가진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로마적 평화를 꿈꿉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던 바리세인이 추구하는 평화도 본질적으로는 같았죠. 그리고 사실 그런 세상 논리에 길들여진 민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평화를 지키려는 것처럼 권력이 없는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끊임없이 갈망한 것도 자신들의 유익과 평화였죠. 그런 욕망이 한 곳으로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아주 단적으로 밝히신 적이 있죠. 누가 보금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아예 이렇게 번역하죠.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뒤집으려고 왔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오히려 너희가 추구하는 그 평화와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금 3장 5절 6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라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전복이 일어나야 피라미드 구조 아래 눌린 모든 이들도 구원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고대하던 평화가 예수님이 꿈꾸시던 이러한 평화와 다르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죠. 해마저 빛을 잃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욕망의 숫자만큼이나 갖가지 슬픔이 하늘에 가득 찬 날이었을 겁니다. 주님을 그저 출세의 도구로 생각했던 사람 나라를 구원해 줄 구원자로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허망하고 원망스러운 슬픔이 찾아왔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을 상실한 슬픔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금요일에 주님이 당하신 순환의 이유에 집중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슬픔이 떠올려졌습니다. 바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입니다. 이 말은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시 제목이기도 한데요. 시가 짧아서 전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방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여기 시인이 쓴 이 친구들이란 세상의 갖가지 폭력과 억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먼저 떠난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강한 것은 어쩌면 누군가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일 텐데 그 강한 것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과 의분이 뒤죽박죽된 차라리 슬픔이었겠죠. 저는 주님의 순환 앞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안고 가슴을 쳤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계속 이어나갔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한 상실이나 오해를 확인하는 슬픔만으로는 또는 안타까움이나 공포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잊겠노라고 결단하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온 제자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떤가요? 로마 신학이 황제를 숭배했다면 지금 세상은 그 자리에 돈이 들어앉은 지 참 오래죠.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제 아예 그 구조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주님 제자들의 애통함이 더 깊어져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일본의 학자 모리오카 마사이로 교수는 이 시대를 무통문명이라고 진단합니다. 자신의 고통도 무통화하고 이웃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 호소를 듣지 않기에 이웃을 밟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마비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극률과 애통함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혹은 교회가 혹시라도 나의 무사한 일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만의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혹시 이 거대 구조 밑바닥에 홀로 쓰러져가고 있는 누군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제 소개가 좀 뜬금없지만 저는 영등포 노예 소속의 영등포 산업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만나왔던 성도님들 중에도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하루하루 은혜로 은혜로 버텨내고 있었던 분들이 참 많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 성도님들의 주된 삼터가 바로 다름 아닌 그분들의 일터라는 사실을 간과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대해야 하는 산업사회는 마치 진격의 거인과도 같은 거대한 구조와의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 유래도 알 수 없는 거대한 거인과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계속 맞서야 하는 내용이죠. 이 애니메이션은 작가가 실제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자로서 느낀 무력감과 두려움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문명과 기술은 점점 눈부시게 발전하고 강한 자의 억압 방식도 구조적으로 세련되게 발전합니다. 비례해서 이주 노동자, 청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돌봄 노동자와 같은 노동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갈수록 소외되죠. 이주 노동자의 임금 채불액이 2023년 기준 1,3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금액이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숫자는 지난해 812만 2천명 불안정하고 조건이 열악한 노동은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채집비티가 뭐든지 답해주는 세상이 되었건만 여전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산재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산재는 일하다가 일터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사고가 아닌가? 그런데 위험하고 험한 작업일수록 위험과 책임이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떠넘겨지고 떠넘겨지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산재 입증의 책임은 산재를 당한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 사회의 큰 숙제죠. 한 기업 대표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유감이다 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강한 자들은 유감이다 라는 말로 생명을 통치고 동료와 가족의 아픔은 언제까지나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그런 일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정의는 크고 작은 모든 아픔, 모든 슬픔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터 문제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분야마다 구성마다 차별과 아픔이 존재하고 계속되는 사회적 불행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뼈아프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이 특히 바리세인으로 지칭되는 특별하고 왜곡된 종교심을 배척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바리세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고 신앙 전통을 지키고자 스스로 분리되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자신들이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분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종교적 열심이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 넣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바리세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어느 순간 자기 기만이 은혜의 옷을 입고 나 자신까지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성처럼 되어버린 종교관습이 혹시 너무 절대화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강요한 기준에 의해서 교회의 기준도 수정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너무 강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들어서 주님 순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바로 제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뜬구름에 얹혀진 십자가에 대한 교리만으로 만족 삼을 때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굽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는 일에 골짜기나 산과 같은 상하로 이루어진 사회적 구조와 산이나 골짜기의 골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계급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왜곡되고 험한 선택들 그 차이를 마치 돌을 하나하나 옮겨 메워 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순우리말 단어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사랑한다 라는 뜻의 우리 옛말 괴다 라는 말입니다. 괴다 라는 말은 이제 사랑한다 라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지만 수평이 맞지 않는 곳을 안정시킬 때 돌을 괴다 라는 식으로 사용하죠. 괴다 라는 말이 사랑의 옛말이라는 사실이 제게는 참 의미있게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말 같았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고 삐걱거리는 곳에 괴또를 놓아 평평하게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탁한다 라는 말의 원어상 의미는 옆에 놓는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고백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백부장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그 백부장은 다른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마지막 고백을 듣고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군상의 욕망이 십자가를 세웠지만 십자가의 최종적인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이든 순환의 현장이든 이미 함께 고통받으신다는 것을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고 들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 백부장과 같은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락가락하는 감정 기준 없는 신념 미신적 맹신 그것이 연약한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믿음의 일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십자가를 함께 지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신학자 폴틸리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존재의 용기다. 폭력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깨어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고난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내 이웃을 살피는 일 그것이 바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숨을 거두신 후 구경하던 무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읽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답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먹질하던 그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돌아갔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맥락으로 보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죠. 과연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자기 가슴을 친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 아프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내미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속한 기간 영득포 산업선교회는 지난 겨울에 산재의 유가족 어머니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참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슬픔을 슬픔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아프고 황망하게 겪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라서 굉장히 무겁고 진하게 느꼈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마음, 그 마음은 이렇게 눈물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런 마음이 무통문명을 해체할 수 있는 힘이자 여전히 교회가 희망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곧 극률과 애통함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롭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폭력적인 종교성과 무자비한 욕망 아래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같은 이유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상의 신음을 여기 모인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주님이시기에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라고 하죠. 오늘 십자가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가 갈 길을 우리 함께 묻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의 폭력과 욕망을 고발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내려다본 세상을 우리도 함께 느끼고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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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